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 같은 시장 여러분들은 어떻게 버티셨는지 궁금합니다. 지수가 계속해서 개걸음을 하고 있고 이번 주에도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들이 산재해 있는 시장이죠.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하면 좋을지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슈 이야기부터 종목 이야기까지 종합 선물 세트로 전달해 드릴 테니까 한 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수상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 드리면서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힘차게 출발합니다. 월요병도 이기는 마법 정재훈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위원님과 함께 오늘 시장 이야기도 좀 나눠볼 텐데 월요일장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때문에 시장이 좀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FOMC 회의도 잘 건너왔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장 쉽게 꺾이지 않는 모습인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시장은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시장 자체가 수급적인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썩 좋은 그런 모습들은 아니었었어요. 양매도가 여전히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었고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어요.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를 해줬고 연기금 쪽에서 코스닥 시장을 오거릴 연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은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다만 이제 지수에 대한 흐름들을 보게 되면 여전히 박스 권역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나스닥 시장 자체가 다우 지수와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기록하고 난 이후에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나스닥 시장은 먼저 조정을 좀 받은 그런 모습들인데 한국 시장 자체가 나스닥 시장하고 좀 연동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한국 시장이 조금 더 괜찮은 주가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국 시장하고 같이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는 박스 권역으로 지수는 좀 보는 전략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대신에 종목장으로 좀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들은 사실 거래대금 자체가 좀 많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보여주게 되면 거래대금을 한번 좀 보게 되면 거래대금 자체를 이렇게 해서 좀 크게 놓고 보게 되면 거래량을 좀 줄여 놓고요. 거래대금을 놓고 보게 되면 코스닥 시장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을 때 거래대금 자체도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이렇게 늘어난 모습을 보였고 조정기 때는 거래대금 자체가 감소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고요. 마찬가지로 조정을 받았을 때는 감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 거래소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거래소 시장도 마찬가지로 거래대금 자체가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지수는 상승을 했고요. 반대로 거래대금 자체가 감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수가 좀 탄력적인 그런 모습들은 좀 힘들다.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지수주들보다는 중소형주들이 조금 더 유리한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오늘 시장의 흔들을 보게 되면 바닷권역에서 좀 많이 올라가 있던 올라가던 그런 종목군들도 있지만 실적주들 그리고 IT 섹터들에 있어서 순환매가 좀 나왔던 그런 부분들 계속 순환매는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실적주들이나 성장주들 같은 경우는 좀 더 바닥을 만들어 놓고 다지고 난 이후에 상승으로 좀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그런 종목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시장 자체는 죽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게 시장이 죽어 내려간다라면 그렇게 신고가를 치고 나가는 바닥을 돌려 놓는 그런 종목군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종목군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지수가 죽어 내려간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냥 여전히 횡보 쪽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또 하나는 거래소 지수하고 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종목이 좀 있어요. 그 부분들이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도 대충은 좀 아시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종목을 좀 하나씩, 하나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게 되면 왼쪽에 있어서는 지수예요. 이거는 한번 거래소를 좀 이렇게 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거래소로 이렇게 보고 여기에는 삼성전자를 한번 놓고요. 삼성전자. 삼성전자를 놓고 이쪽에는 지수, 코스피 지수를 좀 놓고 보게 되면 삼성전자하고 그다음에 거래소하고 지수가 연동되는 주가의 비슷한 흐름들이 좀 보여져요. 그렇다는 얘기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움직임이 나와줘야 지수의 흐름들도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왼쪽이 삼성전자예요. 오른쪽은 코스피 지수예요. 고점을 친 것도 똑같이 1월 11일 날 쳤고 밀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좀 밀렸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돌려 세워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시장에 있어서의 전망은 삼성전자가 1분기 때 실적을 저점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급락이 나온다거나 그러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하고 차트의 모양새가 또 비슷했던 게 현대차예요. 자동차 쪽에 현대차가 흐름들이 또 비슷한 그런 똑같이 1월 11일 날 고점을 치고 난 이후에 기간 초점 형태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시장이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려면 삼성전자와 현대차 이 친구들이 움직여줘야 되고 SK 하이닉스하고 기아차가 또 차트의 모양새가 또 비슷하거든요. 이 IT 섹터와 자동차 섹터가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줘야지만 지수는 상승으로 돌려세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장에 있어서는 저는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빠르면 빠르면 좋겠지만 시장 고점을 넘어설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있어서의 조정을 만약에 받는다라면 좀 더 이렇게 좀 과하게 얘기했을 때 밀리면 살아 그냥 밀리면 사는 전략이 좋다라는 거 그 부분도만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수는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여전히 쉽게 꺾일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 않다. 그중에서도 IT 섹터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고 실적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주식시장의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주가는 실적의 함수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실적을 보이는 기업들 앞으로도 더 잘 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와 함께 좀 실적이 찍히는 종목들을 눈여겨보자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떠한 종목이 실적이 제대로 찍히고 있는지는 잠시 뒤에 저희 위원님과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노란톡 어떻게 들어오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정재훈 위원님과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 샵 0082번으로 링크 관련돼서 이제 문자를 주시면 저희가 관련된 링크 일괄적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노란톡 어떻게 들어오는지 궁금하신 분들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위원님과 함께 시장을 좀 진단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산재해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도 하나 둘씩 짚어봐야겠죠. 투데이 이슈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도 두 가지 이슈를 준비해왔습니다. FOMC 회의라는 큰 산이 넘어온 우리 시장 긴축 불확실성이 약간은 해소된 모습이었지만 오늘 우리 시장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 향후 주목할 만한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번 주 증시 주요 이벤트와 일정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드디어 상승세를 탄 해운주. 하지만 강세장이 계속 이어질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FOMC 회의를 넘어오면서 우리 시장 큰 고비를 하나 넘겼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그렇다면 FOMC 회의가 끝나고 앞으로 남은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 눈을 보면 좀 좋을 만한 이벤트와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이 나가고 있는데요. 이번 주 22일부터 26일까지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한국의 3월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됐다고 하고요. 24일에는 미국에서 3월 마킥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 잠정치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25일에는 미국의 4분기 GDP 확정치가 나오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첫 공식 기자회견을 가진다고 하니까 또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관련된 주가 흐름들 등락이 좀 갈릴 수 있을 것 같고 26일에는 2월에 PC 물가가 지표가 또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지수 같은 경우는 시장 같은 경우는 이러한 주요한 일정들을 앞두고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에 따라서 좀 예상에 들어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긴 한데 사실 이러한 일정들은 매주 준비되어 있고 매년 반복되는 일정들이잖아요.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생각보다 예상보다 좀 좋게 나오면 다양한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반응이 오는 것 같기도 하고 내 예상보다 좀 지표나 이런 것들이 나쁘게 나왔다라고 하면 좀 하락하는 이유를 갖다 대기도 하는 것 같은데 일단 FOMC의 산을 넘고 나서 우리 시장이 좀 주요하게 봐야 될 이벤트가 있다면 뭘까요, 의원님? 지금 FOMC가 끝나고 난 이후에 별다른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었어요. 물가 금리에 대한 상승, 자연스러운 그런 부분들이고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본다 이런 얘기들을 좀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은 동시만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이 다시 개장이 됐는데 사실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에 미국 10년물 금리가 상당히 좀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1.7%가 금리가 1.73 정도까지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 그러면서 다우지수와 S&P500은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지만 나스닥 시장은 오히려 좀 반등이 나왔어요. 원래는 10년물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성장 섹터들이 좀 줄어들고 차익 매물이 좀 쏟아질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았었는데 사실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성장주들이 밀려 내려온다라고 얘기를 했던 주된 요인을 보게 되면 싼 금리로 자금을 들여와서 투자를 했다라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자 비용이 증가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기업의 실적이 줄어들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줄을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또 한 부분들은 배당 수익률보다 금리 쪽에 있어서 더 비슷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굳이 뭐 위험 자산이 할 것보다 안전 자산으로 하는 부분들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반대로 금리가 급등을 함에도 불구하고 IT 섹터, 나스닥 시장이 오히려 더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모든 게 다 올랐어요. 부동산도 올랐고 원자재도 올랐고 증시도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금리에 대한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맞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물론 가상화폐 쪽이나 이런 쪽도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도 보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어디에다 갖다 붙이느냐에 초점을 좀 맞추는 것 같아요. 그 방향에 따라서 기사를 만들고 그런 부분들 빠지면 빠지는 이유를 쓰고 오르면 오르는 이유를 찾듯이 지금 구간이 바로 그런 구간이 아닌가 싶어요. 예정대로 좀 보게 되면 FOMC 연준 의원들이 이번 주에 순차적으로 연설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과연 무슨 얘기를 할까 별다른 얘기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이 많이 올라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별다른 특별하게 얘기를 할 것 같지는 않아요. 대신에 이제 미국 4분기의 GDP 확정치 이 부분들보다도 향후에 대한 전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결국은 변수적인 측면을 보게 된다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보다도 미국과 중국 간에 있어서의 무역, 마찰음 이 부분들이 좀 오히려 변동성을 더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에 있어서의 변동성은 뭐 그 정도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딴 부분들을 보게 되면 환율적인 부분들 뭐 이러한 정도가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결국은 연준들의 의원들이 특별하게 어떤 코멘트를 특별하게 해준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어떠한 부분들 때문에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저는 이거를 현금을 좀 만들어서 조금 리스크를 회피한다? 뭐 이런 부분들보다도 빠지면 매수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풀려 있어요.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풀려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금리를 인상을 해버리거나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러면 결국은 많이 올라갔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맞는 거고요. 금리가 인상 시기가 향후에 먼 미래에 있겠지만 금리가 인상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서 성장 섹터들도 같이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에 있어서 오히려 조정을 받는데 종목군들이 밀린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이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된다라면 저는 그런 종목군들은 매수를 해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 너무 우려를 할 필요성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부분들은 변동성을 좀 확대가 된다라면 즉 주가가 밑으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라면 실적주들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증시 일정과 더불어서 위원님께서 오히려 이런 시장에는 좀 빠질 때마다 매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매매 관점에서 좀 포인트를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일정들 여러분들도 확인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소비자 물가지수라든지 여러 가지 좀 주요한 일정들이 이번 주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25일 현지 시각으로 봤을 때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또 첫 공식 기자회견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말이라든지 SNS를 통해서 굉장히 주식 시장을 들었다 놨다 했던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그렇지는 않다라는 평이 많이들 나오고 있지만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는 보통 이야기를 하면 주식 시장에 영향이 있는 편인가요, 위원님? 있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일단은 계속적으로 돈을 푼단 말이에요. 그렇죠. 부양책을. 아마 분명히 했을 때는 인프라 쪽에 있어서 얘기, 언급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그 인프라 쪽도 마찬가지로 돈을 푸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그 돈을 푼다는 것 자체는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채권 금리가 너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면 채권 투자를 할 사람들이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 의도적으로 채권에 대한 부분들, 채권 금리 올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채권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노리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국채 발행도 예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5년물하고 7년물. 5년물, 7년물. 예정이 좀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아마 채권에 대한 부분들, 발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 인프라 쪽에 있어서 언급을 하거나 하게 된다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 그런 종목군들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그린 뉴딜에 엮여삼아 인프라 쪽을 같이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 종목군들이 다 순환매가 좀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결국은 정부 정책이 미국의 정책과 한국의 정책이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린 뉴딜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똑같으니까. 거기에다 좀 틀린 부분들은 바이든 대통령 같은 도로라든가 이런 인프라 쪽에 있어서는 사실 노후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다고 해요.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무얼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보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금리적인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많이 벗어난 그런 부분들인데 어찌 됐든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하거나 했을 때는 인프라 쪽에 있어서의 언급을 하지 않을까? 그런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 수혜주들 그런 종목군들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미리 예측하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으나 관련된 바이든 대통령의 이야기와 행보를 좀 봤을 때 이쪽으로 좀 이야기를 좀 자주 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그린 뉴딜과 더불어서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것 같다 말씀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미 바이든 대통령의 행보를 또 보면 중국과 얼마 전에 중국과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미중 고위급 단판을 지었는데 딱히 이제 눈에 보이는 성과 없이 마무리가 돼서 미국과 중국이 또 이렇게 싸움을 하기 시작하면 고래들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더라고요. 미중 무역 관련해서는 제가 처음에 주식시장 공부를 할 때 그때 으르렁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싸움은 뒤로 미뤄졌다가 또 이제 또 미국과 중국이 사이가 안 좋은 게 또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이슈도 저희가 좀 이제 선제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위원님? 사실 이게 단기간에 풀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 때의 방향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됐을 때의 방향은 좀 다르게 진행이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혼자 미국에서 독단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고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우방과 함께 같이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한국에게는 참 위기가 될 수도 있고 기회가 좀 될 수도 있는 게 중간에 껴있어요, 사실.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좀 난처한 그런 부분들? 이것저것 눈치보기를 했던 부분들도 있을 거고 사실 저도 이건 고민이에요. 어떻게 될까? 이게 어떻게 흘러갈까? 우리나라에서 정책적인 그런 부분도 어떻게 진행을 할까? 이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부분들인데 어떤 스탠스를 또 취하냐에 따라서 그렇죠. 수혜를 받는 종목이 있어요. 아마 마냥 미국 편을 들기도 좀 애매하고 중국 편을 들기도 애매하기 때문에 아마 중립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취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럼 아마 양쪽에 잘 되면 좋겠지만 잘 못 되면 양쪽에 다 뜯길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 왜냐하면 이게 시진핑 주석도 방한을 할 것이다라는 것도 있는데 그 선물 보탈을 좀 들고 오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 한안영 해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득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미국 쪽 같은 경우도 어떤 제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효과적인 부분들을 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대북관 정책에 있어서의 변화라든가 아니면 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흐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추위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뭐가 맞다, 어떻게 될 것 같다. 이걸 답을 내리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 정부가 어떤 스트레스를 취하냐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도 있고 또 하락하는 섹터들도 있을 수도 있고 이 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미국과 중국이 최근에 또 담화를 나눴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서 여러분들도 이 점까지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알래스카에서 이틀간 고위급 단판을 벌였지만 공동성명이나 발표문 없이 딱히 눈에 띄는 결과물이 없어서 미중 무역 갈등이 좀 더 심화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걱정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께서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집중해서 좀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재훈 위원님께서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게 실적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두 번째 이슈도 실적이 나오는 섹터 중에 하나로 준비를 했는데요. 바로 많은 분들이 이제 최근에 상승세를 보여서 우아하고 이제 눈여겨보았던 해운주입니다. 해운주가 상승세를 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강세장이 이어질 거에 대한지 궁금증이 많이들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떠한 이슈는 그렇게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미 증권사라든지 리포트에서 해운주가 어디까지 갈 건지 예상을 했던 그 예상치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더 가기는 힘들다, 이런 식으로 한계를 제시한 이야기도 있었고요. 아니다, 해운주 같은 경우 더 갈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던데 위원님, 해운주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이게 실적이 일단 원체 좋아요. 원체 좋은 그런 사항들이고 작년에 20년 기준으로 HMM이 1조 가까이 수익이 났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 2조 4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경기가 살아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성장을 했던 그런 부분들은 당연한 그런 부분들이에요. 경기 회복이 되면서 운송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를 하게 되는 그러면서 극적으로 실적이 좀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컨테이너 운임지수라든가 비대화지수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급등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적에 상당히 좀 도움이 되는 부분들은 맞아요. 그런데 사실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좀 지울 수는 없어요. 그 부분들을 왜 말씀을 좀 드리냐면 과거에 있어서도 종목들이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되면 기간 조정 형태나 가격 조정 형태의 모습을 좀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 좀 급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저는 사실 내심 좀 조정을 바랬었어요. 왜냐하면 조정을 받게 되면 다시 또 매수 포인트를 좀 잡거나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반대로 또 급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서 사실 이거는 보유자의 영역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오늘 뭐 신문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미 뭐 목표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다 왔기 때문에 뭐 관망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보게 되면 다른 쪽, 다른 섹터들, 다른 섹터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목표가를 더 불러주는 그런 리포트들도 있었어요. 다른 섹터들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제 해운 섹터들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지만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망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물론 실적이 좀 좋아질 거기 때문에 올라가는 건 좋은데 지금 오늘 나온 기사 같은 경우는 지금은 보수적인 거고 관망이다.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거든요. 제 판단에는 많이 올라가 있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좀 기다려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정 시에는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운주들 오늘 뭐 HMM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들 굉장히 강하게 올라온 종목들 많았는데 그럼 조정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조정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냥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단기 2편 기준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웬만한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11선을 좀 잘 안 깨요. 그러면 11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 11선과 21선 사이에 있는 그 주가를 1차 분할 매수 포인트로 좀 잡고서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격이 좀 과도하게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돼 보면 이게 밴드 범위 자체가 너무나 커져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는 부분들이라면 11선이나 21선에 대한 그 부근에서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실 뭐 주봉을 보게 되면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라가 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 단기적으로 좀 매물대에 좀 진입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좀 조정을 기다려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술적으로도 해운주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지 여쭤보고 답을 들어봤으니까 여러분들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이야기죠. 마켓 트렌드 시간으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자 저희 정재훈 위원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종목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입장에서도 움직인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었지만 저희 위원님은 실적 지키는 실적주를 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해 주셨었던 분인데 오늘 움직였던 여러 가지 업종 중에 어디를 좀 가볼까요? 사실 오늘 그 업종을 할 때 따로 보고 싶은 게 있으셨나요? IT나 철강 쪽으로 하려고 했었어요. 준비를요? 네. 근데 그냥 건설로 했어요. 왜요? 위원님? 건설 쪽으로 했던 그 이유가 건설주 얘기를 많이 했고요. 일단 첫 풀째로는 그렇죠. 아파트 브랜드명에 제가 거의 다 외웠어요. 건설 쪽을 말씀드린 게 철강 쪽도 실적이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제철이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올라갈 건데 어닝 시즌 1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올라가고 있어서 근데 건설주를 좀 말씀을 좀 드린 부분들은 여전히 산업재 쪽 섹터에 있어서 순환면은 계속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돼요. IT 쪽하고 자동차 쪽은 일단 박스 가두리로 좀 가둬놓고 산업재 쪽 섹터에서 흐름들이 좀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을 좀 따져보게 된다라면 오히려 건설 쪽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첫 번째는 굴툭주들이 즉 산업재 쪽 섹터들이 올라갔던 게 자산가치보다 저평가 싸게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업황이 좀 개선되는 포스트 코로나를 이유를 좀 대비하게 된다라면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다 플러스로 4차 산업 쪽 새로운 산업 쪽에 있어서 신규 사업으로 하면서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포스코라든가 현대철을 마찬가지로 철강 쪽 섹터이지만 그린 뉴딜 쪽에 있어서 이게 엮이면서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도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건설 쪽 같은 경우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많지만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린 뉴딜 자체도 정부 정책이란 말이에요. 근데 건설 쪽을 보게 된다라면 마찬가지로 정부 정책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이번 일이 좀 터지면서 공공주도로 했던 그런 부분들이 무조건 다 민간 주도로 갈 것이다 이런 부분들은 아니겠지만 공공주도를 했던 이 부분들에 있어서 민간 주도에 민간 쪽에 있어서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공 쪽에 있어서 신용을 많이 잃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들에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밀어붙이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물량이나 공급 물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변함없이 유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거기에 있어서 공공적인 주도하는 것보다 민간적인 참여를 해서 진행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더 실적이 좀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부분들 자산가치보다 일단 저평가되어 있어요. 그렇죠. 저 PBR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많이 포진이 되어 있다라는 거 물론 다른 쪽, 다른 산업재 쪽 섹터들도 마찬가지예요. 저 PBR 한 배가 안 되는 그런 기업들이 좀 상당히 많은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 섹터들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봐도 일단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부분도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경기가 이제 회복이 막 되게 되면 해외 수줄도 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해외 수주요? 네. 플랜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해외 쪽에 있어서 건설이라든가 이런 쪽도 진행이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면 해외 쪽의 사업도 활발하게 하는 그런 기업들이 오히려 수혜의 폭은 더 크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조정을 좀 받았을 때는 분할로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아마도 이게 꾸준하게 상승을 해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단계 급등을 해버리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니겠지만 긴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포트적으로 한 종목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건설주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자 움직인 업종 중에서 위원님께서 여전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시는 건설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올해 1분기 기업 성적표를 앞두고 워닝 서프라이즈가 또 기대되는 업종 중에 건설주가 또 꼽혀 있더라고요. 거기와 더불어서 또 저평가가 되어 있는 부분 정부 정책 수혜주라는 부문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일자 움직일 업종들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 어디 쪽 보고 계실까요? IT죠. IT요. IT가 오히려 저는 좋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3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거기에서 지금 탑픽으로 꼽힌 게 반도체 쪽하고 자동차 쪽이에요. 자동차 부품 쪽. 이게 10% 이상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IT 쪽에 있어서의 종목분들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 이유는 자동차 쪽 섹터 같은 경우는 수소 쪽이라든가 전기차 혹은 테슬라라든가 애플 이런 쪽에 엮이면서 좀 많이 올랐어요.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근데 이제 IT 반도체 장비 쪽이라든가 디스플레이 장비 쪽 혹은 소재 쪽 이런 IT 쪽 섹터들 같은 경우는 국채 금리에 대한 상승 이 부분 때문에 성장 섹터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좀 비교적 많이 큰 폭으로 좀 조정을 받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오히려 더 치고 나가는 그런 종목분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가고 있어요. 반도체 장비 쪽에서는 테스가 치고 나가고 있죠. 워닝 머티리얼즈도 치고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오테크닉스처럼 이런 기업들도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IT 쪽 섹터는 오히려 실적이 1분기 때부터도 계속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장비 설비 투자는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사실 미국 기업들의 어플라인드 머티리얼즈나 이런 기업들에 있어서 전망이나 향후 전망이나 이런 부분들을 봐도 올해의 역대 최대치의 설비 투자를 좀 진행할 것이다 라는 전망들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비주들, IT 쪽 섹터들은 오히려 워닝 시즈를 좀 대비하는 그런 전략적으로 봤을 때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좋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요. 잠깐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어떤 종목 볼까요? 워닝 IPS는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왔던 기업일 거예요. 사실 큰 기업이니까 부담이 없이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주가 5만 5천 원대에 고점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주가는 안 빠지고 있어요. 주가가 이렇게 박스 권역으로 큰 박스에 갇혀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큰 기업이에요. 오히려 코스닥 쪽에 있어서 상당히 좀 몸집이 있는 회사인데 올해 20년도에 영업이익이 1,400억이 좀 나왔어요. 1조가 넘었고 매출은 1조 1천억 대 정도 나왔었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매출 성장이 약 30%에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5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주가 수준은 싸요. 이 친구. 올해 PER 밸리 13.6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PER 코스피의 평균 PER보다도 반토막에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삼성 쪽에 있어서 설비 투자도 진행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이고 디스플레이 쪽도 투자를 하게 된다면 원익아이패스 같은 충분하겠죠. 테스트 같은 경우가 그래서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사실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보이면서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실적이 좀 좋으니까 향후에 대한 성장을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치고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IT 장비 쪽이랑 소재 쪽 이쪽에서는 순환매가 계속 좀 나와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코스닥 쪽의 지수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제약바이오 섹터하고 같이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줘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제약바이오 섹터가 급등을 해버리게 되면 IT 섹터는 상대적으로 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적을 생각하고 향후에 대한 성장을 생각하게 된다면 IT 속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쪽이 훨씬 더 낫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또 다른 부분을 보게 되면 5G가 많이 빠지고 반등이 나왔어요. 여기서 조금 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시세가 끝났다라고 보여지진 않으니까. 그런데 이 5G들이 많이 움직였을 때 반대, 밀렸을 때 반대로 빠졌던 부분들은 IT 쪽 섹터하고 2차전지 쪽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보니까 2차전지의 말이 얘기가 나오면서 2차전지의 조정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슈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2차전지 쪽 섹터가 쉬어가는 그런 흐름에서 뭔가 대안적인 부분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IT 쪽의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쪽이 부상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은 IT 쪽이 내일도 오늘에 이어서 내일 같은 경우는 수남 상승으로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장 움직일 업종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돼서 IT 업종 전체적으로 좀 꼽아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수출 증가에 따른 실적 증가가 예상이 되고 최근 조정식 과도한 하락이 있을 때 시장 밀류보다 좀 저평가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셨는데 지금 채팅창에서 질문이 하나 들어왔다고 합니다, 위원님. 아무래도 IT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기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중소 종목들은 대응하기가 좀 편하지만 특히 최근에 지수와 함께 횡보하고 있는 지수랑 같이 움직이는 삼성전자 언제쯤 올라갈까 하고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지수랑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움직이기는 쉽지 않잖아요. 삼성전자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 삼성전자, 그러니까 거래대금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거래대금이요? 거래대금이 좀 증가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보게 되면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이게 거의 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매수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래대금이 여기서 급증이 나오고 난 이후에 거래대금이 급감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를 넘어가려면 소위 말해서 매물 소화를 하면서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매물 소화를 한다는 것 자체는 거래대금이 증가가 돼줘야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거래량이 증가를 하거나. 그런데 아직까지 거래대금 자체가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는 않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1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해서 2분기, 3분기, 4분기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죠. 여전히 삼성전자가 싸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박스 권역인 그런 상황들이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이 박스를 깨고 내려가는 모습들을 보인다? 8만 500원 이 자리들을 깨고 내려가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분할 매수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 저는 그 부분들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글쎄요. 신고가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10만 전자, 요즘 쏙 들어갔더라고요. 10만 전자. 네, 그런 얘기 이제 안 하더라고요. 저는 10만 전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거래대금 늘어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원체 삼성전자도 빅사이클에 들어갔잖아요. 반도체 가격이 막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거기에 가장 큰 수요는 SK하이닉스지만 삼성전자의 시장 재료율은 최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익성 또한 마찬가지로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높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전자 봐야 된다고 좀 보는 거고 1분기 때 좀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비메모리 쪽에 있어서 수율이 안 좋다 보니까 적자가 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확인하고 싶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외에 그거 부분들을 제외한다면 저는 삼성전자는 올라갈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 빠지면 길게 봤을 때는 매수를 해야 된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IT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질문까지 해소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정재훈 위원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들어오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 샵 0082번으로 위원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일괄적으로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마지막 코너네요. 베스트 스탁 시간으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마지막 코너인 베스트 스탁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정재훈 위원님과 함께하니까 시간이 금방 가는 것 같은데 위원님 마지막 코너인인 만큼 어떤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까요? 제가 전에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단골 종목 중에 하나죠? 종목 상담을 하다 보면 항상 항상 종목 상담에 문의가 좀 들어오는 기업인데요. 제가 그걸 안 해드렸었어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몰아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ICT라는 기업인데요. 얼마 전에 소송이 걸렸을 거예요. 원의가 IPS와 소송이 걸렸어요.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주가가 변동성이 좀 컸습니다. 그 시기가 3월 11일일 거예요. 3월 11일. 그러니까 10날 수요일 날 장 끝나고 나서 11일 날 이게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이게 소송에서 저버리게 된다 뭐 하게 된다라면 ICT 장비를 못 쓸 거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기사를 보게 되면 영업 기밀에 대한 부분들이지 기술에 대한 부분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업 쪽으로 이 기밀을 누설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고 소송 당한 금액이 150억 상당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팩트체크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거군요. 제가 이거 물어봤어요. 니네 150억 소송 당했지 않느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대한 문제 있지 않느냐 물어봤더니 그 부분들의 답변은 이거는 장비에 대한 기술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 영업 기밀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술 유출이 아니다. 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다. 일단 그건 잘못된 거고 두 번째는 이 영업을 했을 때 이것도 좀 꼬여 있어요. 꼬여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결론은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얘네가 하던 그 사업 부분들에 있어서 원익아이피스가 수익이 제대로 나질 못해서 그럼 내가 할게라서 ICD가 받아온 건데 ICD도 마찬가지로 그 분야에 있어서 수익이 난 게 없어요. 수익이 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150억은 택도 없는 그런 그런 생각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 최근에 있어서 소송은 아마 미미하다. 제 개인적인 판단을 말씀을 드리면 영업적으로 좀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디스플레이 쪽에 있어서는 빅사이클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는 폴더블, 그러니까 이 휴대폰에 대한 부분들만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게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는 거 폴더블도 시작을 했고 태블릿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제 노트북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또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전장 쪽에 대한 얘기들도 있고 그러면 결국 이 부분들은 뭐냐면 과거에 LCD로 쓰이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다 OLED로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고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 메타버스 관련해서 선익 시스템이 급등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결국은 OLED나 마이크로LED 이쪽이라는 얘기예요. 고화질 이 부분들인데 여기에 따른 관련주들 즉 메타버스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보게 되면 OLED를 쓰거나 마이크로LED를 많이 써요. 그 수의 해상도가 높은 부분들을 거기에 따른 수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결국은 빅사이클이 가장 빨리 좀 진행이 될 부분들이고 이 부분들에 있어서 빅받침이 될 부분들은 LG 쪽 올해 증설 투자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파주 쪽에 증설을 하게 될 거고 중국 쪽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 쪽 마찬가지로 설비 투자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 쪽도 마찬가지로 수주가 증설을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중국 쪽은 하반기에 좀 많이 모여 있고 삼성 쪽이나 LG 쪽도 마찬가지로 상반기 쪽보다는 하반기 때에 좀 집중이 되어 있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LG 쪽 같은 경우는 중소형 쪽에 있어서의 설비 투자를 좀 진행을 할 거고 거기에 따른 증설 파주 쪽이 아마 30K 정도 증설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삼성 쪽 같은 경우는 A4 공장이 아마 신규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거기에다 F량의 대응을 아마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것 같다간 안 됩니다. 신규로 무언가를 좀 들어가야 될 거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그 공간이 끝나게 되면 더 이상 지어질 곳이 없어요. 증설은 해야 되는데 그럼 당연히 A5는 진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결국 여기에 있어서의 장비사의 장비주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좋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IECD가 아마 1분기 때 제가 알기로는 1분기 때 약간 주춤할 거예요. 약간 주춤했다가 2분기, 3분기, 4분기 더 좋아질 것이고 내년도에는 아마 사상 최고의 실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 부분들은 고객사들이 다 투자 설비 투자를 좀 진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하반기 때에 수주가 좀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올해 매출 그러니까 수주 규모로만 따져보게 되면 작년보다 올해가 더 많을 거예요. 그리고 올해보다 내년도가 더 많을 겁니다.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제가 말씀을 드려서 좀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계실 건데 크게 걱정할 이슈는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설비 투자 사이클은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결국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만 좀 기억을 하시고 투자로 좀 보유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게 된다면 더 보유하셔도 좋다. 그리고 조정을 받는다면 더 매수하셔도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님께서 소개를 해드린 오늘의 기업 ICD 종목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주시면서 풀어드렸는데요. 이런 종목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해주시니까 문자로도 많은 분들이 제 종목도 좀 봐주세요 하고 문자가 지금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궁금증 가지신 분들 어디다가 해소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요. 문자 샵 0082번으로 정재훈 위원님 이라고 보내주시면 정재훈 위원님과 함께할 수 있는 노란톡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 알찬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전해주신 저희 위원님 보내드리면서 인사 말씀 나누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이어지는 심야 상담소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는 잠시 쉬었다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